민화기업은 연구 투자비를 매년 순이익의 10% 이상씩 지원하는 석유자... 석유자원... 석유화학 산업 이외의 고분자 산업의 지속적인 향상... 어... 어떡해요...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? 그쪽이 생각해야지? 잘못은 그쪽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왜 네가 생각해? 요! 벗어! 그쪽을! 난 10분 후 면접이에요. 면접 보고 옷 돌려줄게요. 아... 미안합니다. 진짜 미안합니다. 야! 난 이 구도 벗어! 그쪽도 런닝 벗고! 네...